빨갛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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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가장 고통의 연애에서 경찰이 영화를 맡은 강기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어떻게든 이른 시간부터 영화를 보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가장 고통의 연애에 연애를 해보셨던 모든 분들과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이어지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의 홍보도 널리 연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영영화 악북 공유진입니다 많이 웃으셨죠 아니요 고맙습니다 신나게 웃으신거죠 네 기대하고 되셔서 걱정은 하지만 재미있을게요 기대하는거 네 재미있게 보셨면 한 번 더 보세요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여기 김혜원입니다. 이렇게 점심시간이네요. 점심시간은 아직 무시기 전인데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영화쯤이 오시고 영화 날씨는 뭐가 괜찮았다 싶으면 주영님들한테 저희 영화에 대한 배움에 대해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저희 이랜 시간에 영화 들어와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저희 깜짝 놀러 준비했거든요. 교회분들이 네? 좌석 하나씩 골라주시면 아 그래요? 즉석에서 저는 하나씩 골라주시면 아 어떻게 생각나 저는 어? 왜 했는데? 아 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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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mebody 네, 저는 A18권 저는 여기 있는데 우리 할머님이 오셨네요 네, 저한테 조용하기로 안 오셨으니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전설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